제 몸속에는 아미를 사랑하는 DNA가 있습니다. 깔끔했다. 자, 저 갈까요? 어, 누르고 또 있어. 허비 형은 또 댄스 하겠지? 바로는 아미들. 제가 하려고 했는데. 혹시 카마키리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의 댄스입니다. 제일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사마귀론 도대체 무슨 사마귀론? 안에 사마귀 만져보셨나요? 화들짝 놀라게 만드는 여러분들은 바로 사마귀론. 여러분, 혹시 코리안 바베큐를 뒤져보셨나요? 코리안 바베큐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이건 정말... 그렇군요. 족그릇도 어떻게... 자, 1, 2, 3 쉬운 거 끝났고요. 질! 아, 이게 진짜... 무섭다, 무섭다. 아, 이제 너무 추렀잖아요. 카마키리다. 카마키리, 카마키진. 카마키진. 자, 하겠습니다. 국자. 샤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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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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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고 있는데, 집중이 집중이 합시다. 한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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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이 합시다. 자, 감정 잡을게요. 한국자.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국자. 한국자보다 제 마음에 담다 보니까. 아, 이제는 이 사랑이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해요. 아, 좋네요. 귀엽다. 자, 나머지는 뭔가요? 목욕이랑 복근 나와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비건. 야, 목욕 좀... 예매한데... 아, 맞아. 아, 맞아. 근데 사랑이 담겨야 돼요. 네, 사랑의 메시지니까. 네, 사랑을 해주세요. 저는 아미분들을 만나는 걸 기다리면서... 목욕 안좋아. 이사희 아니야? 저... 이사희. 아니, 저걸로... 난 산박이 형이 진짜 잘했어. 유비가 제갈량을 기다릴 때 목욕하는 것처럼... 저는 아미분들을 항상 기다리면서 목욕을 하곤 합니다. 아, 안 돼. 유비가... 유비가... 유비가 제갈량이 왜 나와서 봤어요? 유비가 제갈량을 왜 얘기하래요? 얘기하려고... 유비가... 유비가 제갈량을 기다렸죠. 아, 눈물 났어요. 그니까 찾아가면서 기다렸죠. 할 때마다 정말 깨끗하게 하고 가는데... 저도 아미분들을 만날 때도 정말 깨끗하게 하고 가는데... 아, 목욕제게 한다. 목욕제게 한다. 와... 아, 맞아, 맞아. 정말 깨끗하게 하고 갑니다. 그가 되는 거죠. 유비가 제갈량 와서 터졌다. 아, 씨. 라스트와 사인인쇼, Jungkook. 정국 마지막 정국씨 복근으로 흑긴 복근을 뭐라ser 이거 사실 너 하라고 넣어준거같아 우리가 할 수 없잖아 사실 유비거지가 제 사랑의 마음은 복근에서 나옵니다 사마귀춤 한 번 더 보면서 그래서 복근을 더 선명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근이 살아지면 사마귀 말이 없어진 건데요? 저는 죽을 때까지 복근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복근을 만들 때 아미! 아 미친가 하면서 복근을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마귀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마귀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마귀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마귀춤 한 번 더 보겠습니다.